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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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아이디라든가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잔고 같은 거래 내역도 포함돼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도 없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가 중국 커머스 업체잖아요. 알리면. 알리페이에다가 회사의 고객 정보, 신용 정보를 넘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겁니까? 우선 카카오페이가 해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알리페이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 46개국에 8,100만 개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달라.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 제공한 거는 NSF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뭡니까? NSF 스코어는 애플에서 애플이 또 나옵니다. 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객별 신용 점수입니다. 애플과 제휴하려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도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NSF 스코어를 제공해야 했고. 그리고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애플 앱스토어 입점을 위해 고객 신용 정보를 카카오페이에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 정보를 넘긴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어찌 됐건 문제를 삼았다는 건 어떤 문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선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역시 동의가 문제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신용 정보법과 개인 정보 보호법은 두 개 법률이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 정보법 32조 1항은 신용 정보 제공 이용자는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제공할 때마다 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개인 정보 보호법 28조의 8 1항은 개인 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가도 안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가 국외 의전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 국외 의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률을 위반했다. 이게 금감원의 지금 판단입니다. 한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감원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카카오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동의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용정보법입니다. 신용정보법 17조 제1항이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페이, 애플 3자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당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3자 간의 업무 위탁 관계에 따라서 제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즉, 자신들의 행위는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 입점을 위해 알리페이의 신용정보법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17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위탁이고 3자 간 협력 관계라서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팔랑귀라서 이 말 들으니까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또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신용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약을 했어야죠. 그런데 금감원이 살펴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약정서에 NSF 스코어 산출이나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계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 점을 들어 신용정보법 17조 1항에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양쪽에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법적으로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허점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감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이 맞는지. 위탁에 대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한 내용이 위탁이냐 아니면 타인에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죠. 이거는 법적으로 쟁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을 꼽자면 암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페이는 이걸 넘기면서 데이터를 철저하게 암호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인데 금감원에서는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신용정보에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집별 조치를 했다. 자기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는데 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너무 일반적인 방법의 암호화다. 일반인도 풀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더해서 개인식별이 가능하면 이건 익명 정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암호화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 정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에는 정보 주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도 제대로 안 했고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일반인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면 정보 관리가 허술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용한 암호화 프로그램이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인 버전이고. 그럼 푸는 것도 가장 일반적이겠네요. 그래서 암호화에 사용된 함수값이 단순하기도 한데 또 이걸 오랜 기간 변경하지 않고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만 알면 쉽게 원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자 컴퓨터도 필요 없네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갈등을 계기로 다른 국내 회사들 네이버 토스 이런 데들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도 알리페이 쪽에다 개인정보 전달하고 있다고요? 네, 네이버 페이 그리고 토스도 알리페이의 고객 정보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결제처 확대를 위해서인데요. 네이버 페이는 자신들은 해외 결제 시 마스킹 처리와 사용자 동의를 거쳐 알리페이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토스도 우리도 암호화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금감원은 네이버 페이 그리고 토스도 카카오페이와처럼 이렇게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알리페이라는 곳. 국내 페이먼트 회사들에 대한 장악력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리페이에 이렇게 의존할 이유는 뭡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페이가 전 세계에 8,100만 개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결제 기업들이 해외 아무래도 국내 여행객들이죠. 여행객들이 결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기존에 구축돼 있는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중국 간편 결제 업체 C페이라고 하는데 이 C페이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데 직접 진출은 법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알리페이가 2020년에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고도 했는데 좌절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직접 진출하는 것이 막히니까 국내 간편 결제사에 주요 주주로 들어오거나 협업 관계 이런 걸 맺어서 국내 결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맞아떨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중국의 정치 체제나 아니면 지금까지 행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앞으로 검사 의견서지 이거는 검사 의견서를 카카오계에 보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와 더불어 또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를 보면 먼저 금융사에 제재 사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재심을 개최하게 되는데 제재심 개최 이후에는 대심제를 운영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재안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가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 핫한 기업이에요. 나쁜 쪽으로. 그런데 개인정보보안번으로 최근에 금감원 제재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5월에 당시 국내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익명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오픈 채팅이라고 하면 특징이 익명성인데 이게 일반 채팅과 다르게 실명이나 전화번호 없이 닉네임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사회에 좀 소외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이용자를 식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이 고유 아이디 뒷자리가 일반 채팅방에서 주어지는 회원 일련번호 일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가 이런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오픈 채팅 이용자들의 고유 아이디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용자의 실제 정보를 알아내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또 5월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에서도 허술하고 암호화도 가장 일반적인 걸 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개인정보 판결, 카카오페이 공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픈 채팅방 사건이나 이번 사건 모두 1년에 암호화가 진점으로 보여지는데 오픈 채팅방 사건에서 카카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도 거론을 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예측할 수 없게 조사를 하고 기업에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어쩌습니까? 별권 수사라고 하는데 형사 절차에서 별권 수사는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권 수사가 뭐냐면 본권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거가 확보된 별권으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제대로 본격적인 수사는 본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별권 수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카카오페이 사건 조사가 이런 별권 수사와 유사하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건 원래 외국환 관련이었는데 검사 중에 우연히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 위협 소지가 발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권 수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법조계의 일각의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를 마치게 되면 당연히 검사 의견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야겠죠. 그런데 이 검사 의견서를 받아봐야 내가 제재 대상자가 내가 뭐가 문제다라는 걸 알고 이거 아니다. 그렇죠.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할 기회에 줘야지.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이 검사 의견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사 의견서를 받은 거나 매한가지죠. 이건 맞다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소명기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고 또 갑자기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도가 당일 주가도 5% 하락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업무가 위협했는지 여부하는 별개로 금융당국 검사 방식도 적법해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금감원이 선을 넘을랑 말랑 한다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면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쨌건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동의도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넘겼다. 그럼 당연히 혼나야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중국 업체들의 장악력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정보 권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다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오픈 채팅반 사건을 보면 이 때 카카오는 이 고유 아이디는 사실 일련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불과한 문자열이죠. 이런 문자열에 불과한 아이디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유 아이디 같은 이런 일련 번호가 과연 이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알다시피 법원 판결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대기업이 껴있는 판결은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정부 기관들이 고유 아이디 같은 일련 번호 같은 이런 논쟁이 예상되는 이런 케이스 같은 케이스는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거래 안정을 위해서는 좀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카카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